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심 판결을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3인의 부장판사가 합의로 이렇게 이심 판결을 내리지만 최종적으로 판결을 재판장은 김시철 재판관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용기가 있는 남대한 판결이었습니다. 2년 동안 3만여 쪽에 여러분들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에만 28차례 성명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판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성명 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1심에서는 3건이었는데 2심에서는 28건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성명 요구에 제대로 최태원 측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태원 회장 측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한마디로 재판부의 판사들이 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오늘 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신 법조계에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 조회가 있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지적을 했네요. 그 점을 여러분들 한번 다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최태원 회장 측은 SK주식 가장 큰 재산이 되는 1조 원이 넘는 SK주식은 아버지가 준 돈으로 샀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 측이 기여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론 기간 중에 최태원 회장이 받은 공급 상려금 그것만 노소용 관장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특유 재산이다. 그게 이러면 핵심 쟁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것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증을 못한 겁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을 산 거를 입증을 못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주식회사 여러분들 SK가 1조 이상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된 그게 여러분들 노소용 관장의 기업원이 인정돼 가지고 1조 3천억 정도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내용을 상당히 상시하게 여러분들 했네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경영 활동을 통한 기여는 SK 주식 가치 증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냥 급여나 상려금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것만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 생각에서는 당연히 재벌 여러분들 2세, 3세 가운데서 최태원 회장이 기업 경영을 현재 기준으로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M&A도 잘했고 물론 부채가 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참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전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결단을 내려서 인수한 거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 여러분들 인정할 수가 없고 오로지 아버지가 준 재산으로 주식회사 SK 주식 가치에 늘어났기 때문에 노소영 회장하고 나눌 만한 그런 돈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성계 상속 행위지 자수 성가행 사업가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아마 펼친 것 같은데 최종현 선대장이 사망한 1998년도에 SK텔레콤 주식을 여러분들 구매한 그 돈을 입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됐네요. 법률에서는 기반적으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참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재판부가 얼마나 꼼꼼한지 있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만큼 가치 있는 정보다 최태원 회장 측은 주식의 가치 증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 않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1994년 최종현 선대장으로부터 받은 2억 8천만 원으로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오늘날 SK 주식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건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노소용 씨하고 갈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돈으로 산 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를 해버린 거네요. 이분의 핵심이. 이게 여러분들 1조 원 정도를 내놔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돈으로 산 주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 배노인들은 주장한 거고 그거를 입증을 못했네요. 그런데 재판부가 굉장히 집요하게 입증을 요구했고 그 입증을 하는 데 실패를 해버렸는데 판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한지 안 보시기 바랍니다. 2심 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 8천만 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샀다는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과 대한텔레콤 주식을 산 돈이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최태원 회장 측에게 여러분들 입증하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판사들이 여러분들 2심 재판부는 현금 개수기의 1분단 속도까지 거론하면서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을 세밀하게 검증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제일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광교 영업부 지점에서 어떻게 하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과 종은행 광교 영업부 거리는 11km 떨어져 있다. 인출에서 입증까지의 시간은 불과 7분인데 이게 다 기록으로 나와 있네요.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이 시간 동안 현금을 인출해 11km 떨어진 지점에 가서 수표를 발행해서 입금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추적을 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예금을 인출해서 광교에 있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이 돈을 인출해 수표로 바꾸어 입금하면 7분 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충 설명을 요구해 파악한 은행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에 따르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지폐 개수기 등으로 액수를 확인하고 인출한 경우는 지폐 개수기를 액수를 세서 주거나 아니면 사전에 액수를 확인해 100매 단위로 묶은 지폐를 내준다고 한다. 당시에는 여러분 5만 원권이 없었다고 합니다. 1994년도에는 5만 원권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8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려면 2만 8천매 이상의 지폐에 대한 개수작업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100매 단위로 묶인 지폐의 묶음띠를 풀거나 다시 묶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태원 회장 측 주장처럼 광교에 있는 다른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묶인 돈을 풀어세고 다시 묶어 입금하는 등 과정에 7분 이상을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리 논쟁을 한 겁니다. 정거 논쟁을. 그렇게 해서 최태원 회장 측이 최종현 회장의 2억 얼마를 받아가지고 상거라는 것을 무산시킨 겁니다. 게다가 8인결 내용에 따르면 이제 그 부분을 계속 해명하라 이렇게 재판부가 성명 요청서를 보낸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당신들이 해명해라. 재판부의 수차례 요청 성명 요청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광교에 있는 다른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샀다는 최태원 회장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정금을 가지고 일조원 돈이 오간 겁니다. 어떻든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한 경우지만 대부분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구성 사유가 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상고 기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심 판결이 확정이 되고 대부분이 판결을 파기 한 송 하면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재산 분할 규모와 내용에서 재벌과 이혼소송의 세 장을 연 역대급 판결로 기록될 듯하다.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들이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동안 워낙 이렇게 재판부에 판결이라는 부분에 실망한 사례가 많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법리에 충실하게 정거에 충실하게 뭡니까 판결을 내리는 그런 판사도 있구나 이런 분도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참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페르키나님께서 저 판사님이 선거 무효소송을 맡았다면 칼처럼 집요하게 판결을 내렸을까 이거는 민사소송이고 그거는 뭐 또 그거니까 알 수가 없죠. 여기 보시게 되면 최태훈 회장 측에게 재판부가 요구한 것은 모두 28분의 성명 요구였습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간사이브 부장판사 김시철은 최태훈 회장과 노소영 광장 양측에게 과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집중한 금전 내역도 제출하라고 무려 28분의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재산 분할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소영 광장 측에서는 최태훈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에게 집중한 금전 내역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재판부가 어떻게 이런 판결을 이끌어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탄도 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단신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